지금부터는 우리 경제 상황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기 둔화 추세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경기 둔화라는 판단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우리 경제를 견인하던 수출마저 위축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내수 또한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5천원짜리 피자처럼 이 가격 거품을 뺀 초저가 제품들이 최근 줄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를 가격을 올려서 충당하려는 건데 이 부담은 거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지하 기자입니다 이 프랜차이즈 업체는 피자 한 판에 5천원, 파격적인 가격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1월 1일부로 가격을 1천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계 임차료, 원재료값 부담이 늘어난 데다 새해 들어 최저임금까지 10% 넘게 추가 인상되면서 박미담의 전략을 고수할 수 없게 된 겁니다 2천원대 식빵과 커피 등 저가 마케팅으로 인기물이를 했던 이런 외식업체들은 올해 들어 3천원대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저렴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던 햄버거 프랜차이즈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고 한 유통업체는 PB 상품의 이름과 포장만 바꿔 가격을 올려받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최근 납품업체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지우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자 꼼수를 써서 PB 상품값을 올린 겁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용주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웨이지 푸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전 국민의 소비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기상캐스터 감사합니다.